2019년 6월 5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기사월도 거의 마지막이에요 거의 마지막인데 기해년의 기사월의 개유일에 대한 운세를 진행할게요 개수가 떤 날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평관인 기토가 청관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관적인 일, 즉 직장에서의 이슈가 좀 많아 보이고요 차례대로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드렸는데 이게 해년의 4월의 유일이거든요 그래서 평관이 떴지만 이 평관은 평관이 어디에 놓이냐면 이렇게 되면 이 해라고 하는 부분은 올해가 제왕지가 되고요 개수 분들한테는 그리고 평관이 4월이 되면 좀 불안한 흐름이 있어요 퇴지라고 하는 환경이고 이 두 개는 서로 부딪혀요 하지만 사유라는 것은 사유축의 금균의 합을 불러오는 구성이고 이 유라고 하는 글자는 개수 입장에서는 장성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저는 운세를 펼쳐봅니다 일단 먼저 전체 운입니다 전체 부부는 좀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여자분들한테는 남편이나 또 남자친구분 그러니까 나한테는 짝이 되는 분들이죠 이 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회사에서 다칠 수 있거나 혹은 손해를 입는다거나 조직에서 어떤 밀리는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어떤 포지션에서도 좀 무책임해 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가족 즉 나한테는 나의 기운을 이어받은 사람 자식이 또 그런 운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스스로 뭔가 수습하고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의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전체적인 날짜에서는 어머니가 계신 분들은 어머님의 건강을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일반 분들 같은 경우 전혀 어머니하고 나는 무관하다 이런 분들은 누군가한테 기증을 하기 위해서 헌혈 증서를 모은 것을 기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른쪽에 여기 네지애라고 적어놓은 부분은 제가 주역 점도 같이 치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내일 날짜가 되게 되면 저는 서울에 아마 과외를 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역을 또 기초를 또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과외를 띄고 있습니다 네지애라고 하는 흐름이 함께 나왔어요 제가 점사를 쳐봤는데 전복으로 던져보니까 움직인 효는 두 번째 효가 현재 추가효로 나왔고요 네지애라고 하는 건 천덩번개가 땅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 밑에서 올라오고 어떤 마그마 같은 용암 같은 기운이 튀어 올라오는데 두 번째 효는 아직 땅에서 튀어나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을 좀 잘 해줘야 되는 날이에요 내가 잘 아는 것도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책임지지 못할 일은 아예 그냥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나서지 않는 편이 안전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부분 일관별로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간목분 그리고 을목분들 목일관들 진행하겠습니다 간목분들은 일적인 계약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을목분들은 어머님과 이혈을 하시거나 혹은 진행 중인 학업이나 일 등이 중단이 될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화일관들 보겠습니다 병일관들은 병화일관들은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천이나 실행으로 이어지진 않고 주변에 의지하거나 주변에 묻어가는 날 남이 일하면 그 일을 서포트 해준다거나 그 일에 조용히 묻어가시는 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화일관분들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특이한데 정화분들 중에서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소수의 분들은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승진이라든가 상을 받는다거나 보수가 오른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더 좋은 쪽으로 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내 물건이나 내 기회를 탐내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도둑질을 당할 수가 있고요 혹은 소문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 나는 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소문이 돌고 돌 수도 있어요 그게 돌아서 내 기회 들어올 수 있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토일관들 보겠습니다 무토, 기토입니다 무토 분들은 금전적으로 재물이 흩어질 수가 있어요 아직 급여일은 멀었는데 나가는 돈이 많아서 좀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고요 기토 분들은 오늘 뭔가 좀 일복이 많으세요 돈 벌 일이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나갈 돈도 상당히 많은 날입니다 가벌병정, 무기, 그 다음에 금일관들 할게요 경금과 신금입니다 경일관분들은 그렇게까지 추진 안 해도 되는데 내 업무의 어떤 바운더리 밖의 일들 무리한 어떤 일이나 무리한 계약을 추진하려고 좀 힘을 빼는 날이고요 그리고 신일관들, 신금일관분들은 제법 큰 계약이나 좀 많은 덩치가 큰 일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하루예요 금일관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벌병정, 무기, 경신, 임계 임수하고 계수분들 할게요 거의 다 했습니다 임수분들은 내 주변인들, 가족, 동업자,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 이런 같은 직장인분들, 주변인들이 나 몰래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진행 중인 일들, 벌인 일들 이런 일 때문에 난처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인입니다 그리고 개수일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이나 주변인들한테 뭔가 좀 짠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뭔가 돕고 싶고 내 일이 아닌데 그 사람들 일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끌려갈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하루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6월 5일 지금 기사월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겠어요 일적인 부분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개인 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관별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큰 것만 봐드린 거라서요 전혀 안 맞는 분도 계실 거예요 화이팅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은 좋게 그리고 나쁜 것은 잘 액댐하고 피해갈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